네이버나 카카오 두 기업에 관심이 많은데 현재 주가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잘나가는 주식을 꼽으라면 단연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카카오는 올 들어서만 주가가 무려 60%나 올랐고요 네이버는 24% 상승을 했습니다. 두 기업은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다 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오프라인 모임을 최소화하면서 온라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카카오와 네이버는 바로 모바일이 온라인에서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두 기업이 언택트의 수혜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이 발생하기 이전보다 현재 주가 수준이 20%에서 30% 더 높아요 그런데 최근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너무나 많이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이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언택트 수혜주라고 하더라도 주가 수준이 현재 벌어들인 이익 대비 너무 높다는 것이죠 실제 카카오와 네이버의 동정업계라고 볼 수 있는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과 PER 주가 수익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1년 후의 이익 기준으로 PER을 계산을 해보면 14.5배가 나와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27.9배가 나오고 알리바바는 22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무려 58배가 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37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 국내 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알리바바는 물론 내수 비중이 상당히 높긴 하나 내수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의 10배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글로벌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카카오와 네이버의 PER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네이버나 카카오 두 기업에 관심이 많은데 현재 주가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은 카카오 네이버가 왜 이렇게 주가가 잘 오르느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양환 실적입니다 올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19%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무려 20% 상회를 했어요 네이버도 카카오만큼은 아니지만 양환 실적을 거뒀습니다 매출액은 15% 영업이익은 7%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증권사가 예상한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14% 상회를 했습니다 1분기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피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카오 네이버가 실적이 잘 나왔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가 상승의 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 시가총액 비중을 나타내는 그런 표인데요 제약과 바이오, 인터넷 서비스, 게임과 소프트웨어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염병의 피해주 내지는 소해주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유화학, 자동차, 건설과 플랜트, 은행 이런 섹터들은 대표적인 전염병의 피해주 내지는 소해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전염병의 수해주다 라고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주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 건설 수요가 늘면서 여기에 들어간 반도체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스마트폰 잘 팔리나요? 잘 안 팔리죠 TV 등 각종 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세트 수요가 감소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감소한다 그래서 반도체는 단기적으로는 피해주, 장기적으로는 수해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코스피에서 전염병의 수해주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자금의 수요는 기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쏠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이 코스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그런 섹터 중심으로 투자 자금의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카카오와 네이버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과거에 성장주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과거에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평가받았던 섹터들의 주가 흐름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제약바이오가 당대 최고의 성장주였어요 한미약품이 기술수출을 실행을 하더니 그때부터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신약기술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러다가 2016년 들어와서 한풀 꺾였습니다 기술수출 계약이 다시 파기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주들의 고평가 논란이 일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서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전기차 관련 성장 기대감이 이렇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주가가 해당 기업들이 벌어들인 실적 대비 너무나 고평가됐다 이런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 부분에서 화재 이슈가 생기면서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 기업들도 적당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와서는 5G라고 대변되는 통신 장비주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눈부시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 두세 배 정도는 기본이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예상보다 매출 성장률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제기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으로 성장주들의 흐름을 보면 이러한 주가 성장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가 없다 언젠가는 분명히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카카오 네이버 지금 충분히 많이 올랐는데 언제 그러면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시나리오를 점검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앞서서 우리가 코스피 업종 시가총액 비중을 한번 살펴봤는데 대부분 피해 업종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이 지금 사실상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이익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언젠가는 터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피해 주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수해 주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 이익이 터나는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른 업종들도 역시나 이익이 터나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현재 이 언택트 수혜주에 집중되었던 자금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소혜주나 피해 주 이쪽으로 분산된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조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전염병 이슈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또 급격하게 회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이슈가 아직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심화된다든지 아니면은 기업들의 도산 그리고 특정 개발 도산국의 파산 이슈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시장이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다시 하락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많이 올랐던 주식들을 먼저 팔아치우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카카오나 네이버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카카오 네이버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두 기업의 투자 매력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앞서 살펴본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산업에 국한된 그런 기업들이었어요 하지만은 카카오 네이버는 플랫폼 사업자죠 플랫폼 사업자는 수많은 유저 베이스를 기반으로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산업을 문어발식으로 진출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와 현재 카카오 네이버의 사업부 그리고 매출 비중 현황을 살펴보면은 자 이거는 2016년 카카오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 이미지인데요 이 원의 크기가 매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카카오가 광고, 콘텐츠, 기타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문으로 분류가 됐었고 광고에서는 사실상 다음 포털에서 나오는 광고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뮤직과 게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뮤직 같은 경우에는 이때 로엔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음원 스트리밍 매출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이 퍼블리셔 사업을 했어요 즉 게임을 개발하는 것보다 개발된 게임을 마케팅 즉 홍보를 해주면서 같이 매출을 쉐어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는 커머스 모빌리티 핀테크가 존재하긴 했으나 비중은 크지 않았다 그리고 적자 산업이었다 자 그런데 2020년 현재 와서는 사업 부분이 달라졌죠 크게 플랫폼과 콘텐츠로 나눠져 있고 플랫폼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톡비즈입니다 톡비즈는 카카오톡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그리고 커머스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포털이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 금융 이게 원래 예전에는 기타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가 플랫폼 부분으로 새로 편입된 겁니다 그만큼 매출도 많이 올라왔고 이익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 플랫폼이라는 사업 안에 톡비즈, 모빌리티 금융, 커머스 이런 것들이 묶였다는 건데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각각의 사업 부분이 아니라 이 플랫폼 내에서 톡비즈와 포털, 모빌리티 금융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사업부로 가서는 예전에는 뮤직과 게임 이쪽 부분이 압도적이었는데 현재는 유로 콘텐츠 부분도 많이 올라왔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볼게요 네이버는 2016년에는 광고, 콘텐츠, 기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광고 이쪽 부분에서 매출의 75%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부분 광고 수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와서는 네이버와 라인 이 두 가지 사업 부분으로 나누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과거엔 광고였잖아요 비즈니스 플랫폼은 한마디로 쇼핑이에요 오픈마켓 아니면 스마트 스토 네이버를 통해서 쇼핑이 일어났을 때 매출을 쉐어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IT 플랫폼이 있는데 이 IT 플랫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이버 페이, 즉 금융 사업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즈니스 플랫폼과 IT 플랫폼 이 두 가지가 각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를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3% CMA 통장을 출시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통장에 대한 혜택이 네이버 쇼핑을 많이 결제를 하면은 포인트를 정립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플랫폼과 핀테크 사업을 결합을 시켜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광고, 콘텐츠, 기타 이쪽에 각각의 사업부별 속성별로 라인의 서비스를 분류해서 넣었었는데 이제는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라인이라는 하나의 사업부로 공시를 하고 있고요 라인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플랫폼이기 때문에 광고,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 네이버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사업에서는 일본 핀테크 산업 그리고 AI 산업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갑작스러운 붕괴라든지 아니면 전염병의 피해, 소외 산업으로 인식이 됐었던 섹터에서 이익 반등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투자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조종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근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고 예전에 뿌렸던 씨앗들이 지금 잘 성장을 해서 수확하는 그런 개념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플랫폼 사업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 매력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꼭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